자, 그럼 다음 학과는 우리 한... 응? 한대리 뭐해? 아니, 지금 물 씹고 있어요? 아니, 이대리처럼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정도는 괜찮아도 누가 회의 시간에 물 먹어요? 한대리, 사회생활 처음 해? 응? 이 좋은 걸 알려줘야지, 그렇죠? 쿡캣 배고플 땐 참지 말고 스마트하게 먹는 게 바로 캐디드 잠깐만, 내가 여기 보여줄게요 아, 여기 있다 어우, 여기 맞다 자, 보면 다들 지금도 커피 마시는 거야? 쿡캣 수고하십니다. 그 다음 학생은... 어, 어...